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크로니클로 게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문명의 상호 교류와 다양성을 담은 훌륭한 수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게임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물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건 제 게임보드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발전시킬 문명 카드들이 이제 1시대부터 3시대가 이런 식으로 쭉 놓을 것이고요 4, 5, 6, 7, 8, 9 시대에서 각각의 시대를 놓일 카드들이 공간이 보이시고요 왼쪽에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네턴할 수 있는 요약, 액션잎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크로니클로는 카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카드 더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구성물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야 되겠죠 게임의 목적은 게임이 끝날 때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하시는 분이 이기는데 게임이 언제 끝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2시대가 9시대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9시대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하시고 이제 게임이 종료되고요 그 다음 혹은 이 게임이 전기와 중기와 후기로 게임 시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진행한 다음에 중간에 재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 중기가 진행되다가 또 재난이 일어나며 그 다음 후기가 진행되고 그 다음 재난이 일어나는데 후기까지 진행되고 마지막 세 번째 재난이 일어나고 나면 즉시 게임이 끝납니다 재난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시기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기, 중기, 후기 그런 식으로 후기 이후에 재난이 일어나거나 혹은 9시대 카드가 누군가가 짓게 되면 게임이 끝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게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세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카드 더미를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카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각각의 시대 카드 밑에 V자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흰색이 있어요 검은색 중에서 1시대 카드와 2시대 카드, 3시대 카드 이런 식으로 각각 한 장씩을 한 플레이어한테 세트로 한 더미를 줍니다 1시대 검은색, 2시대 검은색, 3시대 검은색 카드를 각 플레이어에게 이 사람에게 한 장, 한 장씩 그러니까 세 장이죠 총 이 사람에게 각각 세 장씩을 이런 식으로 한 세트를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잘 섞으세요 카드 더미를 잘 섞으신 다음에 그 위에서 또 이제 6장을 줍니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기본적인 6장을 요건 이제 말하자면 무작위인 거죠 랜덤인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이 카드 9장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3장은 기본적으로 1시대 하나, 2시대 하나, 3시대 하나 검은색 V자로 체크된 것으로 이제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겠죠 게임 중간에는 이게 뭐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을 들고 게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더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균등하게 비슷하게 세 더미로 나누세요 뭐 세 더미로 나눴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더미를 게임에서 제거하십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중기부터 쓰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더미를 섞어서 잘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가운데 더미로 준비를 하시면 게임 준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더미만 사용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게임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게임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승리 방법은 점수를 얻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점수를 어떻게 가장 많이 얻으실 수 있는지는 게임을 차차 이해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방법은요 크로니클럽 자신의 차례가 되면 이 밑에 게임 보드판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액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액션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똑같은 거 해도 되고요 서로 다른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 차례가 됩니다 그럼 네 가지 액션이 뭐가 있느냐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액션은 뭐냐면 카드를 보충하는 겁니다 카드 보충 액션인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가운데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갖고 오시면 이게 첫 번째 액션이에요 자 이거를 만약 내가 또 하고 싶다 내가 액션 두 가지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나 가져오는 게 1 액션 이거 가지고 오는 게 2 액션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 차례가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 식으로 카드 한 장을 보충하는 것이 1 액션 첫 번째 액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문명을 건설하는 액션인데 이제 이 게임이 우리가 문명을 건설해야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명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문명이든 처음부터 발전을 하지 갑자기 뒤에 시대부터 발전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시대부터 카드를 놔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1시대부터 놔야 되겠죠 그럼 1시대 카드를 이런 식으로 놨다고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한 장을 놓는 것이 두 번째 액션입니다 문명 카드를 자기 앞에다가 놔서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문명을 개발시킬 때에도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카드나 무조건 막 놓으시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시대는 순차적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시대로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문명 카드를 놓으실 때 똑같은 이름의 카드는 놓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라이팅 시스템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그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카드는 절대 두 장을 놓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순차적으로 문명을 발전시켜서 예를 들어서 현재 5시대의 카드를 진행 중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5시대의 카드를 놓는 순간 저는 5시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시대의 카드를 일단 놔서 내가 현재 5시대에요 그러면 저는 그 이전 시대의 카드는 절대 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시대의 카드를 딱 놔서 짓는 순간 1 2 3 4 시대의 카드는 절대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면서 카드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쭉 놨어요 1시대 카드 진행 중이니까 1시대 카드는 계속 놓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시대 카드를 쭉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대 2시대 카드로 넘어가고 싶다 하면 저는 그 다음 시대의 카드의 필요 조건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카드를 보시면 이게 현재 몇 시대의 카드인지 그리고 이게 이 카드의 이름 이 기술의 문명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명의 그림 그 다음 여기 밑에 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시대 카드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가 3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CP라고 부르는데 CP라는 건 문명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명 포인트가 3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3점을 마련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상호로 교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카드를 건설하기 위해선 항상 그 전 시대의 카드를 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 시대의 카드 한 장은 2CP, 2포인트로 계산을 하고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1CP, 1포인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3명이 진행해 보고 있다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2시대 카드를 넣고 싶어요 지금 1시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 그려진 대로 3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시대의 3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전 1시대의 카드로 3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 거는 이거 1시대 카드 한 장이 2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에게 1점, 1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2시대를 넣을 거지만 그 전 시대인 1시대의 포인트가 2포인트, 1포인트, 1포인트에서 현재 제가 4포인트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포인트면 충분하죠 그래서 2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좀 헷갈리실 거니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3시대의 카드를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3시대부터는 이제 5포인트씩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시대의 카드로 5포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 전 시대라고 했으니까 그럼 2시대의 카드로 5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명의 발전 상황이 제가 2시대의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2포인트를 제공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2시대의 카드가 없죠 그래서 현재 저는 2포인트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시대의 카드를 넣을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한 장을 더 2시대의 카드를 지었어요 그러면 2포인트, 2포인트에서 4포인트가 되죠 여전히 1포인트가 모자라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2시대의 카드를 지었다면 2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에서 드디어 5포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시대의 카드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은 이전 시대의 카드는 저에게 2포인트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이전 시대의 카드는 1포인트를 제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하나도 없어도 다른 사람이 2시대의 카드를 5장을 했어요 그러면 5장 각각 하면 5포인트가 되잖아요 1포인트씩 해서 그랬을 경우에도 저는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2시대의 카드는 제가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점수는 2포인트, 다른 사람 거는 1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밑에 있는 포인트 마크만 확보를 하시게 되면 그 다음 시대의 카드로 넘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7시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시대를 진행하고 있고 8시대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전 시대인 7시대로 5포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 것을 포함해서 5포인트만 된다면 그 다음 시대 카드를 지으셔서 넘어가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으시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기술 개발 액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개발 액션이라는 건 뭐냐면 카드 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필요 없는 카드들은 계속 제 손에서 쓰레기로 남아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3시대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한참 6시대나 7시대 카드는 제가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손에 들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제 손에 있는 카드를 몇 장이고 버려서 버린만큼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대가 3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대를 포함해서 미래 시대의 카드를 버리고 버린만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6과 7 그 다음에 3, 2장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4장을 버리고 4장을 그만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필요 없는 카드를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획득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대를 포함해서 미래 시대의 카드만 버려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3, 4, 5, 6, 7, 8, 9 시대 카드만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제가 7시대를 진행하고 있다면 7, 8, 9 시대의 카드만 버려서 버린만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혹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시대의 카드를 포함해서 현재 진행하는 카드를 포함해서 과거의 카드 3장을 버리고 과거의 카드 3장을 버리고 버린 카드 더미 중에서 아무거나 원하는 거 한 장을 골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3시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3시대를 포함해서 과거의 카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카드를 제가 손에 들고 있다면 1시대 2시대 더 이상 지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버려서 3장을 버려서 버린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한 장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액션에서는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대의 미래 시대의 카드를 몇 장이든 버리고 버린 만큼 장수만큼 가져오는 게 이게 1액션이고요 그 다음 혹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대의 과거 시대의 카드를 3장 무조건 3장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버리는 더미에서 한 장 가지고 오는 것이 1액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원하는 것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액션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건축물 건설 액션이거든요 건축물 건설 액션은 내 이 판 왼쪽에다가 건축물을 건설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대의 과거 카드 현재 3시대를 진행하고 있죠 3시대보다 과거 카드를 한 장을 고르세요 과거 카드 이제 1시대죠 그럼 이걸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벽돌 모양이거든요 벽돌 모양 중에서 이 네 개의 건축물 중에 하나를 짓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양대로 지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을지 이렇게 지으면서 시작할지 이제 그건 본인이 결정하실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지을 때 무조건 현재 시대보다 현재 시대를 포함해서 과거 시대의 카드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에게 쓸모없는 카드를 건축물 건설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설을 시작하는데 1액션으로 한 장씩만 지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한 장을 더 지으셔가지고 1액션으로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두 번째 건축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제부터 각각의 건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요 이렇게 생겼죠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게임이 끝났으면 게임이 끝날 때 저에게 2점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의 건축물은 한 종류의 건축물은 두 개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났으면 게임이 끝날 때 4점을 제공하겠죠 자 두 번째 건축물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지어놨으면 이 건축물은 저에게 1, CP, 1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4포인트가 됐어요 근데 요것도 1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5포인트가 되었고 저는 건축물을 이어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물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요런 건축물이 되죠 요 건축물이 되면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저는 카드를 세 장을 더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다 떨어지는 것을 재난이라고 부르는데 전기를 진행하고 있는 저 중에 카드가 다 떨어지면 재난이 일어나거든요 즉시 그렇게 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든 플레이어는 카드를 세 장만 남기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장소를 지은 플레이어는 기본 세 장에다가 추가 세 장으로 해서 6장까지를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설명도 동시에 같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카드가 더 추가가 돼서 요렇게 지었다 이게 광장이거든요 그러면 광장 건물을 지으셨으면 플러스 1액션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저는 액션을 4개 중에서 2가지 하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액션이 아니라 3액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보다 좀 더 유리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제가 몇 시대를 진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장수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3시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3장까지밖에 못 짓고요 4시대 5시대까지를 최소한 진행을 하고 있어야 광장을 지으실 수가 있겠죠 5장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니까요 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다가 여기다가 덧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요 기능을 쓸 수는 있지만 요 기능은 사라지게 되겠죠 완성되는 순간 그 전 건축물의 기능은 사라진다는 거 만약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더 붙이면 저장소의 기능은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었을 때 광장 기능이 바로 즉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완성됐을 때도 게임이 끝날 때 점수를 제공하는데 각각 한 장당 2점씩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각 전기 재난 중기 재난 후기 재난까지 일어나거나 혹은 9시대 카드를 마지막으로 짓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데 9시대의 경우는 전부 다 짓고 나서 카드를 짓고 나서 한 번씩만 더 하면 끝이고 후기가 일어난 다음 재난이 일어나는 경우는 재난이 일어나는 즉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하는데 1,2,3,4,5,6,7,8,9 시대 카드를 넣으시겠죠 그러면은 1,2,3 시대의 카드는 각각 3점을 제공하고요 4,5,6 시대의 카드는 각각 장수마다 4점을 제공하고 7,8,9는 5점씩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건축물이 점수를 주는데 건축물 이거 한 장당 2점씩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된 것도 그냥 2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처음으로 9시대의 카드를 내려놔서 게임을 마치게 종료하게 한 사람은 7점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9시대의 카드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마이너스 6점을 당하는데 한 장까지는 괜찮아요 한 장까지는 괜찮은데 한 장을 초과해서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6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예를 들어서 9시대의 카드를 한 장 들고 있어요 들고 있고 만약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9시대의 카드를 2장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6점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3장을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12점을 당하겠죠 그래서 한 장까지는 괜찮은데 두 장부터는 마이너스 6점을 당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9시대의 카드를 들고 있을 때 마이너스 당하는 건 들고 있는 것도 초과했을 때 마이너스지만 내가 이미 지었어요 9시대의 카드를 한 장 지었는데 손에 또 한 장을 들고 있었을 경우에도 한 장 초과한 것으로 봐서 마이너스 6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이 점수와 이 건축물에 대한 점수 그 다음에 9시대에 최초로 지은 사람 7점 그 다음에 초과한 사람 마이너스 6점에서 점수를 계산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으시는 분이 이제 게임에서 승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는요 지금 평화의 시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게임이 또 다른 버전이 있거든요 익숙한 플레이어에게 전쟁의 시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대의 게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금방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